그래서 한우팔다가 차에 칠 뻔했대요 마침 어떤 아줌마가 달려들어서 진화를 구해줬대요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애단속 똑바로 해 인연이 아니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근데 소영 언니는 가장 가까웠던 친구한테 사랑하는 사람까지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나 말이야 누구하고? 다른 여자하고 당신한테 굳이 미안한 거 있지? 아무도 모를 땐 끝내요 지금이 좋아요 우리가 아직 살아가고 있을 때요 끝나지 않아 우리 사랑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